학계 1장 학계 1장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야마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야마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구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왈데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하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왈데엘의 아들 유다총독 수룩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하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2장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왈데엘의 아들 유다총독 수룩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하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룩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하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곱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오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이십 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즉 십 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십 고루를 기르러 이른 즉 이십 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이십 사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쌌던 날부터 기억하여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이십 사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룩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알디엘의 아들 내종 수룩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사무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전자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